집사야 놀아줘 빨리 너 정말 푸딩이 맞아? 기다려봐 푸딩아! 왜 호들갑이야? 너가 문자한거야? 턱 어떻게 했어? 에힝 그 정도쯤이야 집사야 빨리와봐 금방 갈게 꿀떼초로 키키 집사야! 뭐해? 집사야! 집사야! 어? 레오야! 나 심부름 갔다왔어 물 틀어 카톡으로 시키니까 편하네 집사야! 왜? 나 요즘 살쪘지? 잘 모르겠는데? 제대 벽무 봐봐 좀 쪘나? 쪘다고? 그래? 그래도 많이 안 쪘지? 배만 좀 쪘나? 뭐? 이럴 땐 하나도 안 쪘다 해야지 집사 센스야 꽝이네! 집사랑 얘기 안 해! 카톡 두부야 뭐라고? 카톡 무슨 말이야? 카톡 카톡 멜로야 나 지금 바쁜데 멜로가 치워볼까? 카톡 카톡 집사! 왜? 새 장난감 안 사줘서 내가 하나 장만했어 너 설마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죄송 죄송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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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 하이 뭐야? 단톡방도 있어? 이제 시킬 거 있으면 여기다 말하자 좋아! 부르기 좋네 무슨 카톡을 시도 때도 없이 보네 엥 왜 나갔어? 뭐지? 변집사? 변집사? 변집사 화났나봐 우리가 조금 심했나? 애교사전으로 차를 풀어주자 카톡 어? 카톡 왔네? 집사야 잘못했어 이제 적당히 부려먹을게 알라뷰 집사 제복 귀여워 안녕 안녕 안녕